장사 시간을 줄이면 매출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한 시간이라도 더 장사를 해야 손님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한 팀 한 팀이 소중한 시국에 장사 시간을 줄이라니 이게 무슨 약간은 개소리 같은 얘기일까요? 오래전에 자영업은 많이 일하면 많이 일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손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손님이 들어오고 무언가를 구매하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온라인화가 되어가고 오프라인에서의 장사 시간은 짧아지고 있어요 워라벨도 워라벨이지만 사장님들이 시간을 줄여서 장사를 하고 매장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 5일만 매장에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는 격일로 나가기까지도 해요 분명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가게 문을 오래 열고 있어야 소득이 늘어나요 이건 사실이에요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오류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오늘 이 내용으로 좁은 시야를 좀 벗어나서 좀 더 길게 보는 그리고 자영업의 안목을 갖추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10년 전에는 양옆이 아주 꽉 막힌 그런 앞만 보는 경주마였거든요 장사 시간을 줄이라는 게 단순히 가게 문 닫는 시간을 앞당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풀이하자면 장사에만 목을 매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장사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사는 꼭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장사만 할 줄 아는 직원이 있다고 치고 사장님도 장사는 할 줄 알겠죠 그런데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시간당 노동비의 순 가치를 따져봤을 때 사장님과 직원의 시급은 과연 같을까요? 여러 사기업에서 각종 자영업 관련 마케팅, 운영, CS 관련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주로 오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이세요 직원분들을 가끔 보내는 곳도 있는데 직원들의 눈은 다 하나같이 조금은 흐리멍텅했어요 굳이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 하는 그런 눈초리였죠 그래서 제가 가끔 사장님들에게 매장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사장님? 이라고 물으면 오늘만 직원에게 맡기고 왔어요 라고 하세요 아주 현명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에요 직원들은 장사를 하고 사장님은 장사를 잘하는 법, 관리를 잘하는 법, 운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매장이 365일 사장님이 아예 없이는 돌아가지는 않겠죠 다만 사장님은 장사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장사보다는 관리를 잘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붙어서 장사만 하는 것은 무한가 더 특별하게 큰 발전을 하지 못해요 매일 똑같은 반복의 일상이고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영상, 유머 커뮤니티를 기웃거리면서 시간 때우기 일쑤예요 과연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매장 문을 닫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그렇게 귀가를 해요 반복된 일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당연하지 않은 사장님들이 참 많아요 제 주위에는 저는 그런 사장님들을 꽤 많이 알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우리 매장도 다른 매장처럼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기를 쓰고 매장에 상주하는 시간을 줄여서 교육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매장을 떠나려고 해요 여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실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장사에만 몰두하는 시간을 줄이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진짜예요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아무리 유튜브로 세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저 내가 갇힌 세상에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장사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어쩌면 뭐 불안 요소로 작용될 수 있겠죠 사실 당연히 아마 그럴 거예요 12시간 붙어있는 가게를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겠다고 하루 1시간 2시간 비운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매장의 내공이 깊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더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권이 좋아지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손님을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권이 스스로 막 변화를 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공공기관도 가게 주위로 생기고 큼지막한 병원도 하나 떡하니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장님일수록 오너일수록 조금씩 매장을 벗어나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장사하는 시간을 줄이고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도 이리저리 다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교육을 듣더라도 장사를 하면서 그냥 귀로만 듣는 거랑 실제 따라해보면서 듣는 것에는 아주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하루 1시간이면 1년에 365시간인데 사실 한 분야를 잘 알기 위한 교육은 1년도 필요 없어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 하루 1시간 3개월이요 총 90시간이면 그 어떤 부분이든 마스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월드전람 박람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채널에 알리지도 않았고 어디에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사람이 꽉꽉 찼었어요 그날 정말 역대급으로 그렇게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다 예비창업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는 정작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사에만 몰두하고 영업시간을 더 늘리는가 하면 직원을 교육에 보내면서 아 이놈이 알아서 좀 잘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매장은 사장님 매장인데 직원을 아무리 교육시킨다 한들 내 가게처럼 무언가를 제대로 접목시켜 줄까요 그 친구가 만약 그런 직원이 있다면 정말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특히나 매장 직원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직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스스로 잘하는 직원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더 큰 걸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장사에만 몰두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일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단 한 시간이라도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장사만 이렇게 오래 길게 한다고 해서 내공이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장사했다 뭐 20년 동안 장사했다 음식은 잘 만들겠지만 그 외의 것들이 있어서는 아직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장사만 했기 때문이에요 장사만 매장에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매장을 아주 조금씩 벗어나서 내공을 기르고 시야를 넓혀보면 어떨까요 아마 장담하지만 매장 안에서만 있을 때보다는 더 좋은 기회들이 다가올 거예요 진심으로요 그럼 곰프로에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